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터 중입니다. 혹시 소리가 안들리는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하울링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디오도 체크를 해보시고 비디오 체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와서 처음 들어온 학생은 뭐 여러가지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튜토리얼 참가를 못하는 학생들. 지금 어플 처음 사용해 보는 학생이 있다면은 PC가 편합니다. 노트북이 편하면 편한데 뭐 그게 좀 갖춰지지 않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하는데요. 핸드폰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올해 또 3시간 동안 접속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처음에 접속해서 출석 확인하고 수업 기회 설명하고 이때 잠깐 접속하고 있다가 이런 실습할 때는 잠시 꺼도 됩니다. 잠시 꺼놨다가 다시 재접속하면 되구요. 대기실은 1교시에만 운영이 되구요. 2교시 때부터는 나왔다 들어왔다 자유롭습니다. 중간에 인터넷이 튕긴다고 그러죠. 튕겨가지고 수업이 나갔을 경우에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때는 대기실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활용을 해주면 되구요. 첫 시간에 대기실을 넣는 이유는 선생님 출석 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이름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고 들어오게끔 합니다. 오늘은 1.2시 수업에 대해서 들어갈 계획이구요. 시작하기 전에 어플 유춤 수업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화면에 여러 화면이 떠 있을 거에요. 선생님도 지금 화면에 여러 화면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만약에 선생님 말하는 목소리를 고정을 시킨다면은 선생님 화면을 더블클릭을 해주면 되요. 왜냐하면은 음소거 해제를 했을 때 말하는 화면이 바뀌거든요. PC로 접속 중인 학생들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들어올 때 전체 음소거가 되어 있어요. 음소거 해제는 여러분들 그 창의 아래쪽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들게도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이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페이스바 눌러 주고요. 자 나머지 학생들도 한번 비디오로 오픈해 주세요. 물론 부득이하게 카메라가 없다거나 컴터로 접속 중인데 캠이 고장 날 수도 있겠죠. 툴색 확인용으로만 한번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보고서 확인되는 학생은 꺼도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학생들은 꺼도 되겠습니다. 퀴고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쌍방용 수업이니까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20분 수업 시작하고 20분 그러니까 50분까지는 출석 체크가 가능하구요. 그 이후에 들어올 경우에는 1교시는 결석이 됩니다. 지각을 할 경우에 20분이 오버 됐었다. 아예 어차피 1시간 못하는 거 2교시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기 보다는 계속 들어와 주세요 그래도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학생 헌상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기능은 선생 밖에 안 돼요. 지금 2분 후에 오늘 출석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1교시는 결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들어올 때 그 시간을 감안을 해서 들어오고요. 다음 주에 들어오면 바로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2시 30분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선생님이 20분 정도 대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기능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진행 중인 그림은 우리 5시 정각까지 보내주시고요. 5시 정각서부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1분씩 20분이 끝났네요. 50분서부터 50분서부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빠른가요? 왜냐하면 끝날 즈음에 남는 시간에 질문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질문들 잘 안해줘서 시간을 가져도 질문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질문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개인 발표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낸 그림을 선생님이 창에다 띄우면 그게 어떤 느낌으로 그렸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짧은 발표 사진 앞에 30초 1분씩 줬는데 1분은 다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30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화면 공유 잠깐 한번 할게요. 이렇게 보이죠? 매 시간 똑같습니다. 2시 30분에 접속을 하고요. 2시 20분서부터 수업방을 열어놓습니다. 2시 20분서부터 입술이 가능합니다. 출석 확인시에 비디오 오디오 한 번씩 켜주고요. 오디오가 안 되는 학생들은 굳이 켜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처럼 카메라가 안 되는 학생들 몇 명 있었죠? 그런 학생들은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 카메라가 에러예요. 뭐 어떤 사유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한 5분 정도 밖에 안 걸리니까요. 두 번째 타임 수업부터는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수업 설명 오늘은 그리즈 시트를 활용한 스케치입니다. 선생님 시범작 보면 배경에 모는 선이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구선을 기준해서 그렸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진을 출력해서 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종이를 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적어서 표현해도 되는 거겠습니다. 그 시간은 한 20분 시작해서 20분이니까요. 5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50분까지가 출석 인정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30분을 잡아놨는데 30분간 동영상 시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동영상 30분이 넘는데 2배속으로 보면 15분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전에 미리 사진을 전송해 둘 겁니다.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거기서 하나 골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했거나 직접 인터넷으로 서치한 사진을 보고 스케치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교시 실습을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교시 때 30분에 잠깐 들어와서 이름 남기고 다시 나가주면 되고요. 뭐 실습 중이라 그게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생략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쭉 실습을 50분 하는 거죠. 쉬는 시간 포함하면 70분이에요. 70분간 수업 실습을 진행하고 3교시 때 3교시 3교시 때 다시 접속을 해서 전시간에 보내준 그림들 지금 보내준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작업을 해서 주중에 보내준 그림들도 있겠죠. 그걸 다시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역시 50분 까지 3교시 50분 까지는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같이 그림 보는 시간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 운영은 매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건 선생님이 단속방에 이거 올려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는 친구들 다음주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 학생이 카톡이 잘 안되서 엄청 오래졌는데 잘 그렸습니다. 모카 우체국하고 모카 우체국은 3명이 보냈네요. 역시 전공자의 느낌이 훨씬 보이는 작업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첫 시간이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시간 계획으로 매주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2.2시를 적용을 할 거고요. 혹시 오늘 출석 남기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채팅창에 이름 써서 남겨주시고요. 한번이라도 채팅창에 남겼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음주에는 1교시 3교시 이때 꼭 이름을 남겨줘야 출석확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나가기 나가기 위해서 나가면 되겠고요. 수업 많았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 접속을 이어주는 친구도 있는데 핸드폰 너무 뜨거워졌지 않을까 싶어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나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들어갔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가야 내일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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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